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치게살만 치게살만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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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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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생겼어 여러분은 왜 이렇게 사는거지? 근데 왜 이렇게 사는거지?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는거지? 왜 이렇게 사는거지? 근데 내가 뺏시게 또 이렇게 사는거지? 내가 뺏시게 해! 그럼 내 뺏시게 도착해 나는 너희가 못 가고 있어 이라고 말하지? 내가 오는거는게 모르겠어 시간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말해 왜 이 얘기 하는지? 차분하라 내 얘기는emos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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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두 번째 여자는? 그럼 두 번째 여자는? 네. 이게 세 번째 여자는? 너가 어디서 거짓말해? 네. 무슨 뭐지? 어떤 일은 그러니까? 다른 사람에게도 청중한 대화를 줄지 못하거든요. 그게 무슨 일인지 알지? 그래서 이렇게 청중한 줄 알고. 많은 관심이 있다면, 당신이 주인공이다. 당신이 주인공은 또 보여지는 못한 miracle. 당신은 이거 모르고 믿고 나의 이야기를 받지 않는다는 Get-A-B-A-B-A-B-A-B-A. 당신에게 오신 모든 것을 알고 있어... 당신이 아내가 그렇게 되는데요. 당신을 아무 말하는 것은 하나 알려지지 않습니다. 다음 주에 만나요. 오늘은 아마도 자유의 첫 번째는 여전히 설명해 주신 분 다 아마도 자유의 첫 번째는 되게 마지막으로